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라남도가 내년도 지원폭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유제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활기를 가져다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남도는 더 많은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량과 지원폭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7천 명 증가한 6만 4천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봉사 등을 수행하는 공익활동형, 취약계층과 공공전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운영과 식품 등 제조, 판매하는 시장형, 민간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오는 2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